곡으로 전해드리고 내려갈게요. 이따 오늘은 12시에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서 9월 1일부터 제가 오픈을 했어요. 전에 사장님이 4년 동안 운영하시다가 가게가 3개라 너무 벅차셔서 하나를 저한테 넘기시고 지금 3분에 있는 아울과 오드라는 가게만 하고 계시고 저한테 클래스를 넘기셔서 제가 이제 딱 한 달 됐어요. 운영을 한지가. 그래서 오늘 딱 한 달 되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제가 2.5단계 시작하면서 가게를 시작해서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조금 명절만 그러시진 않겠죠. 당장에서 찾아주시면 좋은 서비스만 또 좋은 여러분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튜브에서 음악살만 검색하시면 여기 제가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곡들이 새벽에 올라가고요. 인스타나 또는 인터넷상에 저희 가게에 또 많이 홍보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그 다음에 오셔서 말씀해주시면 칵테일이나 와 잔화인 또 위스키 서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조금 조용한 곡으로 전해드려볼게요. 이윤미씨의 노래에 대한 기억 속으로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불러갈게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이윤미씨의 노래에 대한 기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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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이 낯설게 느껴져 돌이킬 수 있겠지 우리의 숨가쁜 짓난다 애써 지우려 했던 슬픔이 끝나기 전에는 내게 돌아와 감고 싶은 기억 속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흩어져 가기 전에 내게 돌아와 감고 싶은 기억 속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미쳐질 수 있는 거로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나의 사랑은